네, 우선 인사 먼저 드릴까요? 둘, 셋! 백두컷! 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만들죠, 저희가? 저희의 아버지이시죠? My father 저희의 모든 아버지 지윤 아빠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시고 지윤이 형한테 고마워마 한 번 전해드릴까 해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려고 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저희 셋, 보안이 원이랑 저랑 한송이 케이터랑 세그랑 한송이에서 세 송이를 뭉쳐서 꽃다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카네이션 만들어보신 분? 어? 초등학교 때? 나는 만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샀어 저도요 초등학교 때 수업시간에 가끔씩 카네이션을 작종으로 만들어서 처음이에요 안 들어요? 2D처럼? 카네이션이 어떤 꽃인지 2D 1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름지랑 가위 이거 주름지 아 이게 주름이 진짜 사람 주름 같아서 주름이니까 오 그냥 주름 신 아 주름지 좀 처음 들어봐요 딱 그런 한 5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식으로. 어? 5년? 중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여기 색종이도 있고 그리고 조기 약간 초록색 테이프 이게 줄기가 되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훈이 형께 드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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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포장지 맞아요 포장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거를 이제 감으로 만드는 거죠. 다들 이제 자기 예술적인 시즌 저희의 착장 능력을 좀 요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희는 이제 저랑 아이디어가 있는데 줄기를 이제 무지개로 만드는 거죠. 그 위에다가 내가 이런 것들 막 붙여서 가위로 쫙 하자 나쁘지 않게 생? 휴일인적 감각 팀 저희는 그럼 딱 부전적으로 딱 개념적인 카네이션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거는 저희는 뭐 이제 누가 봐도 이쁘지 않은 카네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기대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대션을 이제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내가 아까 시작한 게 아니라 말했지 하나씩 하나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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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하나 붙이고 하나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거 아시죠? ASM. 네, ASM. 저기요, 그거 좀 빌려주세요. 그냥 안 빌려줄게. 내가 빌려줄게, 빌리고 싶어요. 오, 방금 딱 했으면 되는데. 나 한 번 먹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아, 아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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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칸다. 카메라 보게, 카메라. 카메라 보게, 카메라 보게. 선생님 안 주고 싶은데. 오, 어디 알지? 약간 얘를... 아, 안 돼! 안 돼! 왜왜왜왜왜? 안 돼! 왜왜왜왜왜? 약간... 레비옥스탑! 하트 리스커드 기사인데. 보인! 레비옥스탑! 약간 주... 나 맘에 들어요. 저기. 지금 여기 보니까 셋이 다 만든 것 같은데 한번 좀 소개해볼까요, 자기? 코스모스? 아니 코스모스, 코스모스. 코스모스. 아예 하네이샤. 하네이샤. 하네이샤 한번 소개해볼까요? 저희 이제 휘랑 카니 형의 카네이션을 이제... 이제 이름은 윙가르디움 레비 오우메이션이거든요. 레비 오우메이션이거든요. 레비 오우메이션. 레비 오우메이션. 약간 지파이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천현네일. 리본도 있고. 오게티 하트도 있습니다. 이름 뭐 같은데? 오게티? 오게티는 별로... 오게티는 별로... 오게티는 안 뽑는 거. 안 뽑으시네요? 수문 포인트. 수문 포인트 하트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만들다 보니 각자 이렇게 좀... 원이... 여러분 이게 못생겨 보이죠? 이거... 삽 쳐주면은 여기까지 다행이야. 더 이뻐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게 근본. 자, 처음으로 본대로 다 만들었고. 보아니... 아, 도비스 만성이 됐는데 약간 좀 벌어지게. 음... 괜찮아? 이거는... 이게 더 명색이구나. ART. 그렇지. ART. 이름이 ART. ART. 저는 이제 이거를 전시를 사용해줍니다. 아, ART. 이거 이거 손 떼면 안 되시나요? 네, 다. 여기는 색깔. 그리고 안에도 차근색들이 있어요. 오, 디테일. 디테일. 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딱 뽑아지가 있어요. 네. 오, 와우. 이런 디테일. 다 됐다. 진짜 길다. 이걸 그러면 우리는 핵 쳐 볼까요? 그렇죠. 이게 꽃다발로 만들어서 즐기가 많아요. 지금은 또 난리다. 이렇게 뽑아지고. 이렇게 위에다 붙이고. 오, 이뻐. 벌써 이뻐, 벌써 이뻐. 봐봐. 이게 진짜 이뻐예요. 이게 무조건 거 봐. 괜찮은데? 오, 이쁜데. 이거 여기 모으면 되나요, 그냥? 아, 이쁜데? 이쁜데? 아, 이거 제 거 이게 소명이거든요. 이거,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왜요? 이거, 이거 왜요? 아, 나오면 안 되는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요, 이거. 여기 비행히 타면 안 되고, 여기까지 여기를 잡아서 돕아야죠. 오, 아, 됐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아, 여기 따놓지 마, 여기 위에 또 이제 꽃을 든 남자라고 화장품아인드 아, 여기 또 켜져야 돼 여기 켠 다음에 꽃을 든 상자 리범 여기 있어요 얼마나 잘해요? 이게 포인트인데 오, 귀여운데? 이렇게 있다 나도 goes to 놀래. 엄마가 시험해. 잘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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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한 번 해줘. 애기 한 번 해줘. 빨리 잘라줘. 카톡기. 자 이제 카네이션 꽃다발 완성했어요. 주은이 형 드릴 거. 완성! 사과만 해봐요. 꽃만 주기는 아쉽잖아요 형. 편지를 줘. 편지를 줘야죠. 일곱 아들의 아빠. 저 오늘 죽었어요. 학교에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있죠. 특히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여러분 지금 편지를 해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한테 살아간다는 말 좀 낯바꿀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지금 핸드폰 다 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사랑해요. 영상편지로 한 번 해봐요. 영상편지로 한 번 해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스트룩.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사스. 여러분도 이제 어버헤나를 맞이해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꼭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네이전도 같이 한 번 만들어 보시고 꽃다발을 함께 행복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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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넷. 둘. 셋. 지금까지 스타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